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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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제가 진짜 가장 기계하고 있는 드라마가 그래서 알겠어요 1월달에 가족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드라마가 노을에 태양을 그리스마스하고 심지어 그거 이제 지루가 너무나 좋아하는 지능을 드라마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다니는 배달. 고등학교 붙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오늘 되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멋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он.. 피부가 또 잘.. 던져졌어요. 좀 안 던져졌어요. 5일? 6일 연속? 계속 화장하니까 지났는데 괜찮아졌어